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경근 군과 신부 송영장장의 변호실을 걸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두 다 합쳐. 다 같이 고맙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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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전 그 사랑을 더욱 기다렸어 꿈속에 보았던 그대 모습을 온세히 달았을 거라 더 힘드리니 그가 놓친 꿀보다 아름다운 유산 김구성 박수! 우리 시계를 좋아 따라오는 것만이 오는 순간 흐릇게 달려온 너의 웃음에 난 소리가 나 끝까지 끝까지 너의 맘에 흘러가여 그 자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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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이에 있는 마음 전혀서는 이제 또 사람이 다운의 비난 날아가 생산을 비춰주는 자 내 어둠 날이라 어둠을 밝혀주는 저와 같은 순간에 다운의 비난 날아 다운의 비난 날아 사라질게 하려 Oh my love 너의 비난의 홈의 빛 다시 한 번 더 만나요 오늘 저녁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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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어운단다 ls putting it on Bonvi 악인 racing 팬 Oh my God, 이 날의 희생 자 우리의 큰빵송 구호텍입니다.